이번이 엄마한테 정말 중요하거든 엄마는 사람이 없는 곳이 필요해 쥐뿔도 모르는 새끼들이 표절이나 만에 떠드는 거고 두고 봐 앞으로 그 작가가 우리 동네 다 먹여 살린다 두고 봐 바다에 그렇게 계속 끝났다는데도 나는 아직 자기 믿는다는 거고 근데 언니 왜 자꾸 같은 말만 해? 언니 여기 살아? 2층에? 엄마 언니 얘기 좀 더 듣고 싶은데 엄마 서동류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소설 심혜니 또 표절 10위에 기만했습니다 심혜는 1992년에 출간된 나 그 책 예전자 없다고 웃어봤어? 기사 봤어? 그 점을 다 끝이 알아? 너 내가 하나 너희 데려와 너희 데려와 너희 데려와 너희 데려와 내 거 같아 나 신혼 알고 계신 너 내 작가는 환자야 내가 자신이 크게 가지 않았다는 징조를 신경하고 있는 잠깐만요 뭔가 있죠 아주바가 알고 있죠 너 내게 소진한테 무슨 짓이라는 거 제게 다섯천 원이야. 안 믿어도 좋아. 내가 증거를 찾아뵙겠어. ?? 방금 방금 승이